주택자리 알아봐줄게 나 평범한 회계산 아니야 여자씨가 빨리 500원 더 안갖고 오면 누나마스 다 이끈다 까불지마 나도 평범한 청춘거 아니야 어쩌지? 내가 지금 여기 울릉도야 아침에 당하더라도 하니 점심 땅에 울릉도라고? 야 이 나쁜 녀아 빨리 가 네가 하는 일이야 내가 방해되기 싫어 빨리 가 빨리 가 수술 사랑해 수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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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토 수술하십시오 들어간